참여정부 시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전당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황석영 작가를 비롯한 20여 명의 각계인사들도 전당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준우 기자입니다. 2003년 문화관광부 수장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첫 삽을 뜬 이창동 전 장관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. 몇십 년 동안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야심찬 사업인데요. 그동안 정부가 몇 번 바뀌면서 굉장히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. 황석영 작가는 옛 도청 원형 보건 갈등으로 3년째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한 민주평화교류원에 찾아 귀를 기울였습니다. 저걸 현장을 겪은 사람들의 그런 심정, 격렬한 심정을 이해를 해요. 너무 근본주의적인 생각과 관념적인 생각이 부딪히 참는 것 같아요. 김의수 헌법재판관은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, 시민운동가의 대모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는 문제가 해결돼야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최권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전당 활성화를 위해 원형 보건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